여기 감성이야. 양아치의 감성이야. 여러분 봐봐. 여기까지 서고 있어요. 여기 차, 바스 가는 데인데 거기까지 갔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슴을 만났고 가게에서 일할 거예요. 심세포는 십자인 라이네, 동묘시산의 겜리아 요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션에서 협쇼 받았습니다. 노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수면 해줄게요. 간단히 말하자면 노션 이용해서 계획 만들 수 있어요. 노션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게 설정 가능해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2024년 플래너인데 엄청 기본적인긴 한데 자기 쪽이고 자신만의 플래너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quarterly goals 있는데 여기 클릭하면 여기 2월의 goals도 있고 2월의 목표, 3월의 목표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칩 종류 1시 배우기 2월의 목표로 적었어요. QE는 여기는 자기 4월에 5월에 6월에 목표도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적으면 돼요. 이쪽은 아직도 시작하지 않고 여기는 하고 있는 거. 마지막은 옛날 목표. 저는 한 주 동안 뭐 할지 적기도 돼요.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기 세션인데 이거 보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특별할 일도 좋고 특별한 상황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으면서 4시에 빨리하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동영상 대한 부분인데 말 그대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패키징 그래서 여기는 thumbnail idea 여기는 process하고 planning도 하고 마지막에 checklist 같이 먼저 만들 영상 계획하고 아이디어 생각하고 대부분 만들고 비디오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나 계획을 종이에 적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앱으로 하면 너무 가벼해서 좋아요. 진짜 꿀팁을 알아줄게요. 템플레이트 클릭하면 템플레이트 더 보기 여기서 무료 템플레이트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학교 관여하고 개인 업무 관여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2024년 여기 먼저 나오는 플래너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노션의 좋은 점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구독자분들 2023년 노션 이용해서 계획을 만들면 좋은 거 같아요. 수면에 있는 링크통에 무료로 가입하고 노션이로 2024년 시작해 보세요. 너무 오래전한 거 같아요. 너무 오래전한 거 같아요. 너무 오래전한 거 같아요. 19년 19년 기억나는 정말 그船 여기다. 여기다. 와, 너무 밝은 것 같아 너무 밝아 와, 너무 크다 매일 몇 시점에 공개가 필요한 시간? 엄청 길게 더lig서 오늘 아침에 집중이 나와.. 보통 엄마가 집중이 그냥 30일까지만 먹긴다 그리고 이거 이런 게 아침에 집중이 안 난다 어디서 영상esser? 이들 뭐 하나 먹어봐? 저녁때ürü... ben 어떻게... 뭐하나? 여러분, 너무 맛있게 음... 은은한은 커피 입니다.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정신이 없었잖아. 음... ㅎㅎㅎㅎ benefit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원래는 안 먹지 않게 먹으려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시각 세계였습니다. 평소에는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시각 세계였습니다. 진짜 맛있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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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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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감각한 물이 나는 어떤 의미가 지금은 미체사님 지금은 언니 언니 저도 모르겠는데 아까 예상한 것보다 더 예뻐요 이 제품은 몇 값? 이 제품은... 1480원 정도 왜 이렇게? 좀 편하게 잡으려고요 좀 편하게 잡으려고요 좀 편하게 잡으려고요 이 제품은 좀 편하게 잡으려고요 아잉 이거 직각이 너무 짧아 와 너무 예린이네 너의 모습도 너무 예린이네 와 이거 한번씩 가도 될까? 구경에 맞춰서 저거는 나가려고. 우와 정말.. 이거 이거 못 참아주기. 나도 안아주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왜 이렇게? 너무 무서워 제가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싶어 제가 방금 어떻게 하신거지? 그냥 이렇게 하신거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하하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엄마가 왔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와lder infrastructur 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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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롤라이 롤라이 양해하려다! 양해하려다! 저희 할부에 죄송해요 양해하려가 darkness 잘 씻어 죄송합니다 양해하 너무 멋지다 가사 너무 맛있다 12개 하고싶다 두개 이거 하나 더 맛있다 나는 향상 더 맛있어 맛있어 딱 정도 다 괜찮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콧밥. 콧밥을 더 더 많이 밥. 우리 먹으면 콧밥. 한 번 더 맛있어. 아, 한 번 더 맛있어. 오케이. 어느 정도? 그럼 이거 이거. 아, 한 번 더?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희는 뱅쥬에서의 뱅쥬. 먼저 드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드세요. 음! 괜찮아요. 음! 음~~ 오! 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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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요 침대는 이거랑 조금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롱치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신학후족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 ㅋㅋㅋㅋㅋ 거의 다 똑같아요 롤콘이 면이 너무 한국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